하루 4시간씩 개방됐던 원주지역의 경로당이 오늘부터 전면 개방됐습니다. 원주시는 지역의 453개 경로당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백신 1차 이상 접종한 뒤 14일 이상 경과한 이용자는 제한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고 2차 접종 완료자는 노래교실이나 식사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평창군은 지난 14일부터 경로당 장률적으로 전면 개방이 되고 있으며 영월군은 7월 1일부터 전면 개방됩니다. 운영이 중단됐던 횡성군은 7월 1일부터 오후 4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개방됩니다.